네 안녕하십니까 자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또 오전에 이렇게 방송을 켰는데 사실 여기 23,000원 22,000원 여기 구간만 안 깨지면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요 양봉의 흐름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지만 요거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급등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나올 때까지는 굳이 무리하게 움직이실 필요 없다 그리고 22,000원 23,000원 여기 구간 안 깨지면은 뭐라구요?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수급에 대해서 제가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수급적인 부분들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타 법인에 대한 내용들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게 결국에는 요 HTS에 세력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창구가 기타 법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물론 이제 그 외의 창구에서도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요 카나리아 바이오의 모 회사는 어디에요? 카나리아 바이오 M입니다 그렇다면은 기타 법인 창구로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요렇게 들어온 자금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를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오늘 또 쌓여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은봉이 그려지면서 여기 구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이제 어제 또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 이제 마이너스 22,000원대 부근에 갔을 때 좀 빠르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꼬리를 달아버리는 요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22,000원대는 결코 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22,000원대는 분명히 모든 세력들이 매수를 많이 걸어놨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일정 구간 22,000원에서 22,200원, 300원, 400원까지는 전부 다 세력이 걸어놨기 때문에 일정 구간 떨어지면 바로 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여기 구간을 뚫지 못하고 올라오는 거죠 반등을 받고 그래서 제가 이 구간 계속 우리가 유념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문자도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력들, 기관 외인들, 사고팔고 하는 부분들 상관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모해사의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중간에서 급등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급등 나올 기사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레고 봄압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레고 봄압 믿지 마세요 오레고 봄압으로는 상승 안 나옵니다 흑해 혹은 오염수 방출에 대한 부분들 이걸로 급등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오레고 봄압이 신력이지만 신력이 최종 승인 단계까지 단 퍼센트가 7.9%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공 확률이 이렇게 기사 내용까지 제가 오늘은 준비를 해봤어요 보시면 FDA 임상 성공률 분석 결과 최종 승인 즉 임상 3상에서 성공할 확률은 7.9%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 미만인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계속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오른 거예요 이 7.9%가 원래는 이것조차 안 됐습니다 3%? 4%? 이것조차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신약 개발에 대한 비용은 크고 보시면은 물론 기간도 10년 15년 소요되고 30조 비용이 소요되고 신약 개발 임상 시험의 비중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성공할 확률이 낮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이것도 감소한 수치라고 하네요 2012년부터 20년까지 승인 성공률 7.9%로 1.7% 감소를 나타냈다 물론 그 안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퍼센트가 낮아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상 성공률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요 바이오 종목들 볼 때 임상 1상 이상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성공률이 좀 그래도 한 20-30%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임상 3상은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중간에 기술 이전이라든지 요런 내용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 제약바이오 요런 꿀팁을 좀 먼저 전수해 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중요한 거는 지금 가격대와 매수 흔적들 그리고 세력들이 올리고자 하는 가격대 그것만 챙겨 보시면은 우리가 결국에 수익 만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지금 2평선 맞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요 2평선에서 요런 흐름들 그러니까 한번 내려오더라도 맞고 이렇게 반등 나오는 요런 자리가 여기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 그냥 여기서 일단은 한번 반등해요 한번 반등을 하고 여기서 다시 행보하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 구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을 해내는 구간이 바로 요 구간입니다 그리고 요렇게 차트가 그려지게 되면 뭐죠? 그쵸? 보울형이라고 하죠 보울형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릇처럼 후라이팬형이라고도 하고 보울형이라고도 하고 뭐 외국에서는 보울형이라고도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요런 차트가 그려진다라는 거는 어 이제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세력들이 좀 물량을 모아가는 기간이 필요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구간 안에서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어 요 세력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 포착이 그쵸?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차트가 이제 그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맞는 거겠죠 뭐 다른 사람처럼 나중에 그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일단은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으면 그렇게 그려질 확률이 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나오고 나면은 요게 어 요게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마 요 두번째 양봉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크게 요런 느낌으로 크게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 요 보홀형이 되려면은 좀 크게 나오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한 번에 2만 7천원을 뚫고 갈 수 있으니까 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깨지지 않는 한은 최대한 들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상수급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또 아침마다 문자 보내드리고 오전마다 장중에마다 보내드릴 테니까 429-1633으로 카나리아라고 남겨두시면은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뒤에는 무슨 세력이 있다고요 정치 정책 관련된 어 수급을 담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책 정치 말씀드렸잖아요 두홀산업 현대사류 시절부터 급등 만들어낸 세력들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 실현상 만들어낸 세력들 아직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요거 바닷건 빠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상승 나오면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뭐 조금 가타붙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지금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수급 나와서 여러분들 급등 나올 때 제가 최대한 여기 위에서 걸어두실 수 있도록 매도 가격대까지 짚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저만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429-1633 카나리아 바이오 보내주시면은 요거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매도 가격대 그리고 매수 가격대는 뭐 지금 영상 통해서도 계속 잡아드리고 있지만 세세한 터치가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남겨주시면 매수 가격대까지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매도 가격대까지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accept Trape nor 자세한 터치가 し 그렇습니다 Americana ô